환상의 급식 아우 배고파 빨리 밥 먹겠습니다 오늘의 급식 으허어 피카츄 파일 꼬부기 상혜씨 잘먹고 이브이 으아아아 와 이 포켓몬 특집이야 잘 먹겠습니다 피카츄 우유 한 잔 으아아아 오직 거 같은 거 있나 했더니 없네 으음 으음 달려달라 포켓몬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비유한다면 난 당연히 주인공 피카츄 이렇고 똑똑하지 이 형들은 이상하니까 이상해씨 역시 피카츄가 더 맛있군 관종같은 김민희 지는 꼬부기 그 왜 선글라스 치고 나오는 꼬부기 있잖아 막 관종 애들 쫙 김민희한테 여기 딱 맞는 거 있다 맨날 잔다는 김민찬 김민찬은 잔망구야 잔망구 뭐야 이거 다 분리됐잖아 하은이는 누구야 되지 김민수가 맨날 백분 남자라고 하니까 김민수 시켜줄까 이러면 또 친구들이 이 부인은 누구 같냐고 하겠지 이 부인은 뭐 그냥 착한 거 같으니까 정수적으로 해주지 뭐 으음 오우 얘들아 이거 봐 피카츄 모양이야 이건 오우 바로 메타몽이지 그리고 꺼복꺼복 여기다가 이제 눈을 그려서 먹어줘 으음 이상해 으음 이거 맛있네 메타몽을 조금 더 귀엽게 짠 아 이게 뭐야 으음 여기 우유 리필이요 오우 감사합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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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몽볼 하 너로 자겠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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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파일리트만 나는데 오우 그래서 너무 달아서 짭짤한 거 먹어줘야겠어 오우 까박까박 까박까박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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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뭔가 악마빡인 같아 으음 역시 단짠단짠 오지갑으로 한쪽으로 그려지 달콤찜찜 오우 여기 뭐가 들었을까 오우 야 누구 가위 있는 사람 어 이형아 좀 빌려줘 과연 과연 오우 오우 이런 젤리빈이 들어있고 오우 이런게 들어있는데 이게 뭐야 피피츄? 포장을 뜯어본다 어떻게 여는 거야? 얼려 엉 이게 무슨 구슬이지? 아아 이게 여는 게 아니구나 그냥 아까 그 포켓몬 그림이 있는 그대로 그냥 이대로 갖고 노는 거였구나 하아 정말 눈이 안 날리더라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였어요 다 보인다 진짜 먹자 다 보인다 다 보인다 이건 아까도 포켓몬 채킨너들에 들어있던 건데 한 번 볼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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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이 포켓몬 카드가 나왔어 끈적끈적 야 얘들아 너희 포켓몬 카드 뭐 나왔어? 야 우리 걸로 카드 뒤집기 게임할래? 어 빨리빨리 뭐야 otur 의니 배가 웃겨 으 으 으 으 으 으 으